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도 셰퍼라는 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한번 길게 리뷰했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그 이전에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가입니다. 오늘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당신이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아 내가 이제 결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할까요? 우리가 뭐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혹은 뭐 지금의 삶이 어려워서 삶의 변화를 자꾸 주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결정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 얘기 좀 이해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보도 셰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떤 건 좋습니다. 내가 뭐 어떤 대학에 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부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걸 구입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내가 어떤 사업 혹은 뭐 퇴사, 이직 이런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 할 겁니다. 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결정하다가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얻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직해야겠다. 혹은 퇴사해야겠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퇴사를 해야겠다 하면은 즉시 실천하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주변에 퇴사한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같은 직장에 다닌 동료들한테 퇴사해볼까? 퇴사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얻으러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즉시 실천을 해야지 뭐가 딱 되는 건데 이리저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후자라면 내가 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에 대한, 내 결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과 조언을 구해가면서 결국에는 선택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셰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상태를 떠날,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천재적인 전략, 통찰, 탁월한 선택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내 현실과 이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살아선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분들이 하는 선택들을 보면 결국 지금이 만족스럽거든요. 말로는 지금이 너무 불행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야 지금 불만족스러워 얘기하지만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결국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익숙하고 편안한 지금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고민해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과 이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러운가? 내 삶이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근데 만약에 나는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나는 그래도 명품백 사고 싶어. 나는 그래도 해외에 한 번씩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이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여러분들은 지루한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지루한 삶을 참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삶인 거죠. 이 지루한 삶을 계속 사시겠다고 하시면, 사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삶을 너무 불행하다.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살았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루한 삶을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정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사람들이 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보도체프는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것을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제 또래도 그렇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아예 60대 이상 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가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대 때 결정을 하죠. 나는 직장인이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죠.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된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이도 퇴사를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 20대에 결정한 직업을 60, 70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제 아예 하나의 일만 해서 평생 살아간다는 생각 자체가 요즘은 없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망설인다는 거죠. 안정적인 직업은 어떤 걸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앞으로 평생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위너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20대라는 그 시기가 내가 평생 할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과연 적합한 시기일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평생 직업을 결정한 게 아니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내 평생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20대라는 시기는. 그러니까 너무 선택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대에는 오히려 무려야 될 게 이 일이 내 평생 직업일까? 평생 직장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무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무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일 수도 있고, 변호사나 그런 전문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다행히도 좋아하는 일을 고민을 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다는 고민의 답을 찾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책도 읽어가면서 삶을 사랑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요, 저는 정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회사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책을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저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드셰퍼는 20대에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부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에. 결정을 미룬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점점 먹잖아요. 내 삶이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내가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해도, 내가 그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이미 난 결정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미룬다는 선택을, 그 일을, 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그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선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창업을 했어.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근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데, 보드셰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은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고요.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점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와 스터디 카페와 음식점, 이 셋 중에서 고민한 끝에 카페를 창업하자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스터디 카페나 음식점에 비해서 다른 결정을 내린 거지, 카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결정이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산으로 떠났어요. 근데 폭우로 산장이 갇히게 된 거예요. 산장이 갇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인생이 풀려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다른 결정을 했을 뿐이다. 인생이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연히 비가 내려서 갇힌 그 산장 속에서, 평생 인연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린 결정, 오늘 실행에 옮긴 일, 그리고 오늘 포기한 일, 그리고 결정하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결정에 있다고, 보도체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닥에 웅크려 있는 것이다. 즉, 선택,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는, 위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선택,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렵게 한다. 뚜껑을 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삶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이것만 하면 무조건 10억, 20억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억을 벌으면 50억을 벌으면 100억을 벌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실까요? 삶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억, 20억, 결과예요. 그 결과가 되게 무뎌지고, 되게 일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내 행복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억을 만들어가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이라는 것은 그 일들을 해냈을 때 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내 삶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결정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못된 것은, 그 선택을 했으면 또 불구하고, 내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나는 20억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이 20억 부자가 되기 위한 문제,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을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도세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고 보도세퍼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도세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 보도세퍼의 이야기에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이 이기는 습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뒤에 2부, 3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도세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세퍼라는 분은 멘탈의 연금술, 보도세퍼의 돈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삶의 변화를 원할 때,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생기면, 내가 이 집 구석을 떠나면, 내가 좋은 학교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보도세퍼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뿐더러, 상황을 변화시켜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삶에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뭐, 가까운 사례로,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위기가 오면, 뭐 그때 부동산을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큰 부자가 되겠다, 큰 차익을 남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도세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왜냐하면,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더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보도나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죠.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구입 시기, 매입 시기가,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럴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다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부동산 가격이 쌌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어떻게 되면서, 굉장히 폭등이 왔죠. 어찌 됐든 간에,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면, 모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즉, 내 삶의 태도, 나를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때서야 삶이 비로소 변한다는 거죠. 위너들은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나의 변화 없이 쌓아올린 것들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이나 20억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단순히 로또 당첨만 돼서, 돈이 생겼다고 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뒤, 시간이 꽤 흐른지난 다음에 보면, 다시 내 삶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쌓을 때,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록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로또 당첨 같은 거 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100만 달러가 있으면, 나는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도셰퍼는,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1억 천금이 아닌, 차근차근 적금을 통해, 1만 달러를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1억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10억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내가 돈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그렇게 10억이 생기고, 1억이 생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버는 소득으로, 차근차근, 저축이나, 적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만 달러를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삶 동안, 경제적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20대에 1억 원을 모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대 때 정말 제가, 딱히 알바 같은 것도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럼 제가 소득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1억을 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와, 나는 진짜, 앞으로 지장을 나뉘든, 뭘 하든 간에, 소득이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가장 소득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시기에, 1억을 모았으니까, 정말 나는, 뭔가 돈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돈 때문에 뭘 못하는 일은 없겠다, 앞으로 돈이 부족해서, 뭐가 안되고, 이런 상황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용돈 20만 원 받을 때, 그때 그거 모으고, 그거 주식으로 투자해서, 잘 불려서, 1억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 이상만 벌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벌면은, 충분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더 훨씬 더 추적할 수 있다라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게 생긴 거죠. 이 보드셰프의 표현에 따르면, 맨 밑바닥에서, 제 실력이 그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더 이상, 뭔가 돈이 부족해서, 뭘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구나, 이런 거 20대 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0대 때 만들었던, 돈에 대한 태도,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태도,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20대 때 막, 20대 때 돈 써가면 살아야지,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 내가 20만 원밖에 벌지 못해서, 20만 원밖에 용돈을 못 받으니까, 나는 당연히, 돈 때문에 뭘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30대, 40대, 더 큰 소득이 늘어나도, 내가 지금 월급이 2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3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못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가왔을 텐데, 그게 아니고, 20만 원만 받던 그 시기에도, 충분히, 제가 그것들을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나중에 500만 원 벌면, 정말 나는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완성된 습관, 그렇게 완성된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저를, 이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고, 돈이 얼마나 많이 쌓아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소득에 맞춰서 사는 법을 익히게 된 거죠. 성공한 사람들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보도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업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들어낸 업적 있으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업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죠. 발견했죠. 그 다음에, 베켄바우어는, 축구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업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업적이 있어야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게 주어진 3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업적이 무엇이든, 어떤 분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도셰퍼가 이 책에서, 성공의 6가지 방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너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위너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만함은, 질문 보다는 답변을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마치 뭘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오만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질문보다 답변을 좋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오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것을 말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무지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꾸민다고 얘기합니다. 좋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내가 뭘 잊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부자처럼,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외자차를 산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소비하니까, 내가 진짜 삶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네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이 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걸 생각할 때, 항상 안 되는 거,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만 떠올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내 삶이 짓눌리게 되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회의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친구보다 뭐가 약해, 난 이 친구보다 뭐가 안 돼,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계속 보는 거죠. 자신의 강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회의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죄책감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로, 죄책감을 꼽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지금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죄책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현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달성하는 법, 그것은 보드체퍼 이렇게 얘기해요.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적절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아까 여섯 가지 얘기했죠? 여섯 가지 얘기했죠. 죄책감, 불안, 자기회의, 허영심, 오만함, 무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반대되는 것들, 여섯 가지에 반대되는 것들, 자기 충족감, 만족감, 이런 것들, 근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적절한 일을 하늘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 자기 긍정, 자기 수용 등, 이런 긍정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야 되고, 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때는, 내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그래서 전부 다, 아, 맞다, 나는 그렇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적절한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제 그 적절한 일을 계속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시게 되고,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얻으실 수, 잊게 된다고, 보도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생각에, 적절한 생각의 바탕을 두고, 적절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릇이 큰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의 다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런 게 생각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좋은 차, 좋고 넓은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나는데, 이 보도 셰프는, 성공이라는 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성공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어떤 말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성장읽기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고 있다는 것은 잠재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과 함께 결합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어서, 야, 성공하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마 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딱 끝나는 게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합쳐질 때, 이게 엄청난 위력이 발휘돼서, 내게 큰 결과물로 다가오는 거지, 단순히 뭐 성공에 대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공에 대한 많은 영상들도 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잠재력에 불과하다. 잠재력이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능력이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이제 행동을 고민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가.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 내가 단순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머무르지 않고, 아, 나 이제 뭐라도 해야지. 혹은 조금 방황하고 있거나, 조금 할 일을 못 찾고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이런 거 해봐. 너 이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할 줄 아는 힘이,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합쳐질 때, 엄청난 위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은, 우리 스스로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샤퍼는 성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 좀 더 일찍 행동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말 그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과 뭔가 다른 뭔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런 성공을 거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몰라서, 뭘, 이거 무슨 어떤 능력치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꾸 머뭇머뭇거려서,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제 자신에게, 한번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보드샤퍼가 얘기합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 첫 번째, 어떤 행동을 미루는 것이, 실수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운가, 두 번째,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 현재 미뤄두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기 위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네 번째,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너무 일찍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자신의 상황 중, 몇 가지가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가, 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가장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 번째,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기 위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제가 꼽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미룹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앞두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미룰 때, 내가 어떤 것을 더 조사하고, 더 알게 되면은, 그 선택의 결과 바뀐다면은, 미루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들이나,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즉,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정보 수집을 위해서 더 미룬다면은, 이것은 최적의 타이밍을, 계속 이제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 필요해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즉,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인 건데, 여러가지 이유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네 번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원하는가,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 놓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회를 놓쳐봤는데, 저는 놓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인생에 정말,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구나. 다시는 내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비슷한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주저하지 마시고, 그 후회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는 늘 온다라는 생각하시고, 주위를 항상 크게 눈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회가 널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보도체포는, 이 여섯 가지 질문들이, 모두 질문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내가 지금 뭐 해야겠다. 이거 뭐 해야 될까 말까 고민되시면, 그냥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고, 지금이 가장 지금 그것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행동을 하셔라. 너무 내가 고민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기회는 날라가고, 그럴수록 내가 노리는 최적의 타이밍은 놓치게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된다.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다음번 의사결정에 반향해,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준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절대 미리 그 답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빨리 행동을 하면 할수록, 겪어야 될 실수도 빨리 겪게 되고, 그럼 그 실수들을 극복해 나가면,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가, 빨리 행동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고, 그 불완전함을 극복해 나가는 쪽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생기면 조깅을 하겠다? 내가 좀 몸이 좀 나으면 조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죠. 그런데 보드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깅을 해야지 기운이 난다. 일할 맛이 나는 일자리가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생긴다. 보드셰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얘기 맞추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정말 하기 싫을 때, 그 문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달리기를 조금씩 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을 하고 나면,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요. 그런데 딱 한 발짝, 두 발짝만 달리는 순간, 결국 나는 오늘 하기로, 오늘 뛰기로 한 그 목표치의 양을 뛰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고 나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 보드셰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늦게 일어나고, 뭔가 삶을 굉장히 밀도 있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할 목표가 생기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내가 아침 11시에 일어나던 그런 사람들도, 다 5시, 6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목표가 생긴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에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다. 내가 요즘 게으르게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선천적으로 뭔가 나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게으르게 살기 싫다 하면은, 목표를 세우셔도 됩니다. 목표를 세우시면은, 아마 굉장히 또 바쁘시게, 열심히 사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세퍼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라.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도세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인데요. 이 구절들을 보고, 이 24가지 규칙들을 보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보도세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현자와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화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어떻게 항상 평온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멈춰서 있을 때는 그냥 서 있다. 걸을 때는 그냥 걷는다. 뛰어갈 때는 그냥 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승님보다 훨씬 쉽고 적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현자의 대답이 저에게 너무 맞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힘들 때 언제 있느냐 하면, 제가 영상에 막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은 벌써 10만 유튜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 안 느는 거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자의 이 대답을 보면, 그런 제 마음이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제 생각보다, 제 현실이 여기에 못 미칠 때, 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자가 얘기하는 거죠. 항상, 지금, 내가 걷고 있을 땐 그냥 걸으면 되는 거고, 멈춰서 있을 땐 그냥 멈춰 있으면 된다.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있는 원인을 좀 살펴보시면, 아마 이 현자의 답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아마 지금의 현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런 미래, 이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마음의 그 초점을, 미래에서 조금 더 현재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현자와 제자의 대화를 담고, 그 뒤에 스트레스를 내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24가지 규칙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하라. 절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죠?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너무 미래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과 미래를 너무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속도를 줄여라.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작업 템포를 정하라. 세 번째,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라.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 속도가, 항상 남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빠른가, 내가 느린가, 이러는가 항상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템포, 나만의 속도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뭐 빨리하든, 느끼하든, 그거 신경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제가 약간, 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할 때는 항상,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적절한 시간 하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육안한다. 나와 타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 두기다.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메모판은, 호텔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하다. 시간에 쫓기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 데드라인. 언제까지 이걸 맞춰야 된다 생각 때문에, 항상 이제, 이걸 생각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저도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마감일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는다. 책 쓸 때도, 항상 내가 원고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너무 이제, 데드라인을 빡빡하게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급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드라인은 물론 없어도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없으면은 뭐, 일이 한없이 계속 늘어지니까, 적절한 데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번째,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여덟번째,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휴식을 취하고 자축하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해하라. 성취감을 자주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당신의 편이 된다. 아홉번째,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갖춰라.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열번째, 우쭐대지 마라.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편안을 얻는 데 성공한다.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이게 참 어렵죠. 내가 어떤 일이 되면은, 당연히 다음 일은 잘 돼야 되고, 다다음 일은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에도 여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순화한다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게 인생의 순리니까, 너무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열한번째,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쏟아부아라. 열두번째, 책상 위에 한 가지 서류만 놓아두어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하던 일을 깔끔하게 끝내라. 열세번째,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기쁨이 찾아온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열네네번째, 휴식 시간을 지켜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다섯번째,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계획이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열여섯번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이 열여섯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혹은 전날 저녁에, 내가 다음날 해야 될 거, 혹은 오늘 해야 될 거, 투드리스트라고 하죠. 해야 할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도 항상, 해야 될 거 쭉 적어놔요. 그러면, 지우는 재미도 있고,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이, 막연하게 안 적을 때는, 너무 많다는 생각만 드는데, 막상 적어놓으면, 그리고 막상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 그 일이, 주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일곱번째,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할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열 여덟번째, 하루의 일부는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반복되는 일상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열 아홉번째, 가끔씩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어라. 유쾌한 웃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된다. 스무번째, 당신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해보라.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스물한번째,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사람들은 가끔씩,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긴다.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놓는 것이 가장 좋다. 스물두번째,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시간을 내어 휴가와 연애, 취미 활동을 하라. 신체적, 정시적 건강에 투자하라. 스물세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라. 마지막으로 하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 걸었던 날이 언제인가. 스물네번째,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이 스물네가지 규칙 중에서, 하루에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보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자신이 워커홀릭이거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러신 분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한 번 정해놓고, 푹 휴대폰을 꺼두시고, 푹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스물네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됩니다.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스물네가지 규칙 중에서,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보드샤퍼가 알려주는 스물네가지 규칙들을, 한 한두 개? 뭐 네다섯 개 정도, 한 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것만 하셔도 아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드샤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스물네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한 10%라도 줄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스트레스 확 줄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의하여 주신 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드샤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의 비밀, 10% 매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샤퍼라는 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멘탈의 연금술, 보드샤퍼의 돈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번에 보드샤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 역도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올린다고 하면, 10번 중,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역도 선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10%의 매직, 오늘 말할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최선은 언제나, 100%가 아니라, 110%라는 거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몇 개나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10개 하려나요? 제가, 제가 좀 힘이 약합니다. 10개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마 10개, 20개, 많이 하시면, 30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대부분이, 몇 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한 10개 하고, 아, 나 이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대체로, 변명에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하는 말이 바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혹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일에서, 내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준비했는데, 그 시험이 떨어졌어요. 원하는 만큼 시험 점수가 안 나온 거죠. 그때 하는 말이, 아,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드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위로가 아닌, 축하를 자신에게 보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과는 안 좋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축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최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들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100%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110%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고 해요. 10%를 더 하라. 10%를 더 하라. 하루 5분 정도 하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언제나 10%를 더하면, 성공의 근육이, 더 빠르게,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110%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늘, 그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10%를 더 했을 뿐인데도, 남들보다 10%의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도 일단 하지 않죠. 70%, 50%, 30%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단지 10%만 더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를 한 사람들보다도, 10%만큼의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 그 이상, 30%, 50%, 70%, 10%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에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 그 이상의, 더 큰 보상이, 내려질 테니까. 이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드체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 단순히 숫자로 보면, 10%지만,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10%를 꾸준히 하시면은, 하루 1척 퍼센트, 1만 퍼센트의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난 여기까지야, 여기서 멈추지 말고, 10%만 더하시면, 10%만 하루에 꾸준히, 더하시면은, 그게, 1000%, 10,000%, 10배, 100배죠. 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100%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110%를 하고, 남들보다, 1000%, 10,000%의, 성과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10%를 더 노력하는, 10%를 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1000%, 10,000%의 보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드셰퍼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에서 멈출 것을, 110%까지 했다, 이러면, 이 10%를 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더 넘어서서, 더한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존경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를 더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를 더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고통.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루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냈다고 할게요. 내가 그냥 좀 나태하게 보냈어. 이러면, 내가, 나태함을, 나태하게 보냈다는 그 사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저도 고통을 느끼는 편인데, 그것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태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드 셰퍼가 말하는 바람직한 삶이죠. 그런데 이, 내가 이걸 나태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노력만큼 커지는 고통의, 그 크기보다도, 내가 나태하게 살았을 때 맞이하게 되는, 그 불편한 진실, 불편한 결과들, 내가 하던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 결과물,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귀찮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정말 뭐, 숨이 턱턱 막히는, 달리기 했을 때, 좀 더 뛰었을 때 나타나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고통보다도, 훨씬 큰 고통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고통, 아, 내가 이걸 못했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다니, 이렇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라는 거죠. 진짜 고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인가요? 만족스러우세요?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내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은, 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때 느끼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왜 그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때의 그 고통, 실패자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에, 가장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 하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윈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 목표가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으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런 말들을, 자기개발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매 10%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이런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표는 크게 설정하시고, 매일 나는, 10%를 더 한다. 이 생각을 딱 가지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멋진 모든,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들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10%를 더하는 습관들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호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나, 책을 가지고, 성공의 비밀, 10%의 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제가, 평소 한 더 번 쓸, 10%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10% 더, 실천하시고, 노력하시고, 목표를, 크게 잡으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도호 셰프의, 이기는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만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호 셰프라는 분은, 멘탈의 연금술, 보도호 셰프의 돈, 이라는 책을 쓰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만나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왜 문제를 만나야 되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뭔가 신호, 뭔가 아이템, 뭔가 기회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녀가, 남자친구와 부두과에 옵니다. 소녀는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든 상태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내가, 이 부두에서 발을 헛디려, 바다에 빠지면, 익사하고 말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하지, 물에 빠져 죽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든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단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익사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익사한 거지. 이 남자친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죠? 이 소녀가, 삶의 문제들로,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문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 문제에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물에 빠졌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을 국리를 할 게 아니라, 살아나올 방법을 찾으면 돼.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찬히,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뭐, 실제 연인인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는 어쨌든, 자기 계발서를 읽는 거고, 우리는 이런, 삶의 기운을 얻으려고, 이 책을 읽는 거니까, 그런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 남자친구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인 건 맞죠.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니까, 계속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그래서 보도체프트 이렇게 얘기해요. 좌절과, 공포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빨리 문제를 떨쳐버리거나, 빨리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그 좌절과, 공포, 그 스트레스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보도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일을 3일로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는, 3시간으로, 최종적으로는, 3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질질 끄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너들은, 문제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마주할 때, 이건 바꿀 수 있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힘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위너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불가역적인, 최종적 상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운명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마주했을 때, 이 문제가 처한 상황이, 내 최종적 모습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 처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가, 나의 최종적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에서, 영역 벗은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잡혀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삶의 한 부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 문제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바이러스처럼, 퍼져가 나가가지고, 삶의 다른 부분까지, 잠직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는, 정말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그 문제에 짓눌려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책하고, 무력감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 위너들은, 이거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루저들,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이 문제를 어떡하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문제를 대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 내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방금도 설명했지만, 성장의 기회입니다. 해법에 따라서, 해법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힘들죠.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치 있는 선물을 한 것은,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면적인, 혹은 외면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문제만 오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보너스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살련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하면, 내 생활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난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나는 취업을 못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가난하고, 평생 돈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데 쓰거나, 해결하는 데 쓰거나, 내가 취업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취업을 못한다고 해서, 아, 난 루저야. 나는 취업을 못하는 실패자야. 이러고, 맨날 술을 마셔요. 이거는 문제를 피하는 거죠. 근데, 아, 내가 취업을 못한 데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문제점이 일단은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은 영어 공부에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결하는 데 쓰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영어 성적이 올라갈 거고, 그 문제 해결함으로써, 취업도 결국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 해결하는,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영원히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술을 마셔요. 아, 취업 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마셔요. 내가 술을 마신다고 취업이 돼요? 이러면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술을 마셔도 취업은 되지 않는다. 더 악의 구렁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제에 맞서는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만히 놔둔다고 사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에 흐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또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공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성공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갓난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특별한 나만이 할 수 있다. 이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난 특별해. 난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너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은 상을 가져다 주고요. 모든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도전을 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성공이 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한 힘을,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능력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능력들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를 만남으로써,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재능력이, 뭔가 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덟 번째,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금광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만 있지 않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숨겨져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집채만한 파도가 삶을 덮친 것처럼,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신의 물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처음 마주하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없이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드실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또 나야? 이런 감정을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그 문제들은, 계속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뭔가 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아, 내 삶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 부족한 점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성장하시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시그널이, 삶의 시그널을 계속 무시한 채, 문제를 마주하지 않 채, 살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들이, 내 앞으로 남은 삶들을, 평생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피해가지 말고, 그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들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결코 수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조시킬 편의 얘기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을 계기로 성장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드셰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여정, 과정에 불과하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는 점점, 내가 끊고는, 내가 원하는 삶에, 한 발자, 한 발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삶이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한테 100억만 있으면, 나한테 200억만 있으면, 내가 근제조점을 이루었으면,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쭉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루저들, 대다수의 사람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위너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벌어도,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늘 나타나고요. 200억을 벌든, 견제조점을 이루든 간에, 늘, 삶의 문제들은, 나는 따라다닐 것이다. 삶에서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른 거예요. 왜? 피해선은 결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위너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손을 거두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인생에 놓인 문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 삶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삶을 받고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위너가 되고 싶으시다면, 더 큰 문제들을, 찾아 떠나라. 라고 보드 셰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나가시고, 더 큰 문제들을, 찾아 나섭시오. 그 더 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장과,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만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드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부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셰퍼라는 분은, 멘탈의 연금술, 보드 셰퍼의 돈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또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다 직장 나오시는 꿈을 꾸실 걸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독립은, 늘 꿈 같은 거죠.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독립을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렇게 독립을 해서, 실제로 성공까지 가시는 분은, 더 드물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할까요?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자를 다니시는 분들, 삼성자를 다니면서, 물론 연봉이 굉장히 높죠, 삼성자가 높은데, 왜 이재용을 계속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왜 정작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장장 하면, 그 직장 내에서, 규칙과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쨌든, 좋든 싫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제된 조항들, 강제된 귀화, 강제된 통제, 즉,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이제, 없어지면은, 나태한 삶을, 살아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느슨하게, 굉장히, 뭐, 딴짓들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장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고, 보도시편분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래된 습관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습관,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생계 그 이상, 직장이 아니라, 독립해서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뛰어난 실력과, 능력의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할지라도, 환경과 주어진, 처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목표, 그 실력과 능력을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학교 공부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던 사람이, 사회에서 낙제생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다는데, 왜 그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루틴, 익숙한 습관, 늘 하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해왔던 대로, 계속하니까, 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명문 대학을 나오고서도,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부랑, 사회에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노력들을 하고, 다른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한 그 방식대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상황과 맞지 않은, 시도들과, 행동들과, 실천들과,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낙제생이 된다거나, 사회생활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다. 내가 나쁜 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면,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은, 그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나쁜, 나쁜 고용주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래된 습관을 떠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도체퍼는, 작은 차이에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작은 차이. 여러분들이 설정한 일관목표, 주관목표, 월관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관목표, 주관목표, 월관목표들을, 내가 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검토해봤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나는 100점을 목표로 했는데 99점이다. 난 100개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99개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뭐, 직장생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치에 90%만 달성해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남다르고, 그 꿈과 목표가 원대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 작은 차이, 아까 100개의 일 중에서 99개라고 했죠? 그 한계, 그 작은 차이들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왜 생겼을까? 이 작은 차이를 메꾸겠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드셰프와 친분이 있는 CEO가 있다고 합니다. 그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직원은 대체로 두부류다. 90%를 달성해놓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뿌듯해하는 사람. 99%를 달성해놓고, 남은 1%를 달성하지 못해 분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100%의 목표로 취해서 90%를 달성했어요? 아, 나는 역시 잘했어. 나는 역시 능력이 뛰어나. 이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100%를 해야 되는데 99%를 했어요. 아, 내가 왜 1%를 못했지? 아, 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뭐,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분인가요? 어, CEO가 보기에 직원은 이런 두 부류의 직원을 나뉜다고 합니다. 그 두 부류 중에서 당연히 누가 더 성공하겠습니까? 99%를 달성해놓고, 남은 1%를 달성 못해 분해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겠죠. 이 CEO는 왜 그 사람이 성공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본 것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99%를 달성해놓고, 충분히 잘했는데도 모르겠고, 남은 1%를 못했다는 것, 그 작은 차이를 메꾸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덜 하는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노력과 성공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운 좋게, 또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진 편견, 고정관념처럼, 노력에 비례해서 성공이 크게 결정되는가 했을 때, 그것은 물음표다. 성공이란 것은 대체 무엇이냐?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스티브 다스처럼 스마트폰을 만들어야지. 아이폰을 개발해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일들을 특별하게 잘하시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 이런 학생들 만나서 어떻게 서울대에 갔습니까? 어떻게 하버드대에 입학했습니까? 물어보면 그 답변들이 천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결코 천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저 예습과 복습, 5단 노트를 남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해오고, 그런 평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인데, 서울대를 간 거고, 하버드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물고 나면서서 공부해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 낡은 습관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낡은 습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들을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아가 자신이 무엇에 대해 관대한지도 철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을 쭉 지켜보는데, 이거 분명 나쁜 건데,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안 된 건데, 나 여기 왜 이렇게 관대하지? 나 이러고 왜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도셰퍼는 모든 습관을 떠나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 과거의 습관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한결같은 루틴,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단지, 무엇이냐,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목표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롭게 세운 목표에 맞지도 않는데,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현재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알바에서 100억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100억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으면, 그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내 과거의 습관들, 편의점에서 이루다던 과거의 습관들 돌이켜보고, 편의점으로는 100억을 벌 수 없겠네. 그럼 다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에 세우셨다면, 과거의 습관을 들여다보고, 그게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져가는 거고,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언제나 탁월합니다. 하지만 정작 탁월해야 할, 실행력이 저조한 거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아마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패하느냐, 제가 왜 실패하느냐, 계획은 완벽해요. 너무 탁월해. 이보다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걸 실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주식 전문가들, 부산 전문가들, 수많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책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돈 벌었구나. 그런데 왜, 제 자산은, 제 돈은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정작 실행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행을 해야지,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철저한 자기통제력, 그리고, 자기결정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좋은 습관이 탄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통제력, 자기결정력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통제력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 그 목표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특정 목표가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 고용지는 습관입니다. 결국, 그 습관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루틴과 습관을, 점검해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된다고, 보드호 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드호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낡은 습관들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게, 보드호 셰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재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드호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안에, 10억 모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호 셰퍼라는 분은요, 멘탈의 연금술, 보드호 셰퍼의 돈, 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운이 좋게도, 미국 정유업계의, 억만장자의 멘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멘토처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죠. 청년이 억만장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억만장자가 한 쪽지를 청년에게 줍니다. 그 쪽지를 청년 읽어보겠죠? 읽어보고, 억만장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3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멘토가 준 쪽지에는, 5년 안에 10억을 만들어라, 모아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지금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5년 안에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3천만 원이니까, 숨만 쉬고 그냥 모아도, 1억 5천만 원인데, 어떻게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멘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억만장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다행히 그렇다. 그럼 비현실적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거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야지.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져봐. 그러면 곧바로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이 멘토의 말을 한번 볼까요? 이 멘토가 하는 말이 이거죠? 지금 처해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지금 내 삶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다.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생각이라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난 10억을 모으고 싶다. 5년 안에, 이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 내가 3천만 원을 벌면서, 저축을 늘려야지, 저축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비현실적인 목표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다란 변화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 비현실적인 목표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멘토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청년에게, 정원의 텃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무수한 호박들이 열려있는, 호박밭을 데려가요. 그 호박밭에서, 한 호박을 청년에게 보여줍니다. 그 호박은, 호리병 속에, 자라고 있는 호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호박보다, 당연히 크게 작았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것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 호박도 똑같은, 줄기에서 자라는 호박인데, 왜 이 호박만, 유독 작을까? 이 호박만 유독 작은 이유는, 호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내가 10억 달러, 10억 원을 벌고 싶다. 이러면, 1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춰야지, 지금 내가 3천만 원 버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이 3천만 원에 맞춰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절대 5년에 10억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것은 마치, 호리병 속에 자라고 있는, 호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10억을 5년 안에 모으고 싶다. 여러분들이 연봉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나는 5년 안에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일단은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부터 세워야 된다. 나는 5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럼 비현실적인 목표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토대로, 거기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5년 안에 10억을 모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위너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목표와 실행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부터, 냉철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드 셰퍼는 이야기합니다. 어? 내가 10억을 갖고 싶어. 얼마나 갖고 싶은 거지? 내가 이 10억을 모아도 되고, 안 모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목숨과도 바꿔서라도 모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난 별로 돈에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열망의 크기부터, 냉철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되는, 지금은 무리야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목표는 안 돼요. 아, 이거 누가 봐도 무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저한테 비유하자면, 제가 지금 구독자가 5만인데, 내가 이번 연도, 이번 연도까지, 2022년까지,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겠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제가 5만 명 보는데,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8개월 남았죠?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 약간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터닝포인트라는 게 필요한데, 이 터닝포인트가 언제 생기느냐, 이 터닝포인트를 보통은, 내가 목표를 세운 다음에,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정상까지 한 절반쯤 남았을 때, 터닝포인트를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렸다고 보조체포가 얘기해요.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절반쯤 갔을 때, 뭔가 어느 그 지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떨때냐,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삶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터닝포인트, 우리 삶의 전환점은, 결국에는 내가, 목표를 세울 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지,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조건, 환경이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터닝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전 구간을, 성공한 사람들은, 터닝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의, 그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터닝포인트라는 거예요. 보드셋파가 성공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탁월한 성공을 거둔 당신에게도, 혹시, 후회가 되는 일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보드셋파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큰 목표를 세웠더라면, 내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더 큰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더 큰 목표를 못 세운 것에, 후회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건 거죠. 내가, 그 당시에는, 이게 조금 무리하고, 내가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목표를 세운 건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 목표조차도, 너무 작았더라는 거죠. 정말 터무니없이, 정말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을 수 없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무엇보다, 10% 더하는 습관이, 빠르게 몸에 배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이 있는 10% 더하는, 10% 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결정적, 터닝포인트 구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목표, 그러니까, 진짜 터무니없이, 목표를 세웠던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평소보다,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10% 더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구간이 바로, 터닝포인트 구간이라는 거죠. 즉,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는 중요해지지 않고요.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수없이 실패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점점 강해지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을 갖게 된다고, 보도세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터닝포인트를 피할 도리가 없어지고,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목표,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보도세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안에 10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안에 10억을 모으면, 어떻게 되죠?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터무니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만, 좀 다른 노력들을 하시게 될 거고, 그게 10% 더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방법이나, 질이 다른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양과 질이 다른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터무니없는 목표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고, 보조제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연봉지 얼마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나는, 오늘 안에 15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아마 5년 뒤에, 5년 뒤에 그 목표가 정말 이루어지는, 정말 마법같은 일들을, 실제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성과도 훨씬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기술인데요. 오늘은 보도 셰프가, 여기에서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하라.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칭찬은 햇빛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누구도 잘할 수가 없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막 자기가 기분 좋아서, 나 이런 거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까내리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칭찬이, 정말 거짓임에도 알고 있어도, 일부러 해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 게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드셰프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항상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상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항상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일단은 그때부터는 그 뭐랄까요, 내 손에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감정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망신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또 상대방이 실수했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긍정적인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대방의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고, 좋은 얘기 할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번째, 상대를 주의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형식적인 빈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라. 아까랑 똑같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진짜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그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은 정말 기분이 좋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겠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은 기꺼이 당연히 도와주겠죠. 다섯 번째, 타인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하라. 누구나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싶어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품이 있고, 우아한 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칭찬이 됐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 기대감을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말을 해주면, 상대는 그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조금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혹은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나는 지각을 너가 안 해서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의도가 담긴 칭찬을 하시고, 그분의 그런 장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가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가 조금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되도록 비판을 삼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라.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동은 반박하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 대문 공격하지 마라. 지적을 할 때는, 상대를 돕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글로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라. 일단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사람, 그 인격,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사건이나, 방법, 이런 팩트 위주로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타겟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물물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비판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람 듬뎀이, 인성 이런 걸 건드리지 마라. 일곱 번째,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주어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나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호감을 쉽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보다는, 내 약점, 내가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서 조언을 구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보조집가 이런 얘기하죠. 겸손해야 되고,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나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백을 갖고 있는 능력치다. 내가 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내가 적으로 만들겠다 하면, 내가 2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 내가 80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항상 상대방을 높이 치켜세우고, 나는 항상 낮추고,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라. 질책받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 내가 실수나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명령하지 말고 제한하라. 압박을 강요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열 번째, 상대가 화내는 걸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시그널이다. 상대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 화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인사이트 있게 본 부분인데, 상대가 화를 내면, 그것은, 내 관심을 끌기 위한 시그널, 도움을 요청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상대방은,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열한 번째, 늘 적게 말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주어라. 그것이 경청의 본질이다.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많이 들어주고, 이걸 하라는 거죠. 열 두 번째,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기여했다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당신과 상대가 협업한 결과를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리더십 밑에서, 계속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내가 어떤 상대방과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가 했어,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이디어냐고 열심히 하겠죠. 그럼 내 리더십 밑에서, 그 아이디어는 현실화가 되는 거죠. 열 세 번째,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 이 최악의 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상대의 말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열 네 번째, 다음과 같은 인디언 속담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 사람의 모카신을 심고, 1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 다섯 번째,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한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 여섯 번째,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하라.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보라.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선물을 단순히, 가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창의적인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의 감동은 가장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물을 고르기까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할 때는 가격보다는, 그 사람의 니즈,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곱 번째, 단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하라. 먼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지녀라. 상대의 말에 대해, 숙고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반론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라. 그리고, 상대보다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그리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뭔가 따끈코, 옳고 그름이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반론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당연히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줄 거란 거죠. 열여덟 번째,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상대의 약점 갖고, 떠드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뒷담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실제 내가 알았을 때, 본인이 알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열아홉 번째, 미소를 지어라.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보다, 미소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스무 번째,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최대한 그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라.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이다. 직책이나 직급보다, 예의를 차려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누구누구님, 최대한 정중하게 불러주라는 거죠. 스물두 번째,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의 일을 부각시켜라. 그 다음에는 상대와 당신의 일에 대해 조율하라. 마지막에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라.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의 일을 부각하고, 처음 대화할 때, 그 다음에는 나와 상대방의 일에 대해 조율하고, 마지막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스물 한 번 제가 빠졌는데, 이건 책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빠트린 게 아니고, 책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스물 세 번째, 빠르게 용서하라. 절대 감정의 암금을 남기지 마라. 스물 네 번째,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이 보드 셰퍼가 얘기하는,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스물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스물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책 자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물 세 가지 법칙들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방법들을 하신다면, 아마 상대방은 나의 편에 서서, 내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저도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스물 세 가지 법칙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